어제 일 때문인지 오늘따라 영 인자씨의 표정이 좋지 않다. 알고보니 내일은 인자씨의 81번째 생일날. 생일이라고 대놓고 말해줘도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속없는 남편. 생일인지 뭔지 알아야지. 내일은 음력으로 15일에 내리기라. 말에다 생일도 모르고 들어왔 산사람. 뭔 말을 까면 정말 될텐데 이 사람은 못하게 그렇게. 이 말은 생일도 모르고 산다고 그러고 들어간가. 생일도 모르고 그러고 그러니까 살았음처럼 뭐. 그런 사람 이렇게 세줄게. 몸비가 떨어질게. 방도 치다니 하고. 뭐 이불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니 나도 미운게 안 치죠. 어휴 어휴 다리야 어휴 다리야.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인자씨 단단히 화가 나고 말았다. 요리가 이렇게 내려가면서로 아파. 남자들 서진이 거쳐 나라 하다가 내가 죽겄다. 저절로 죽겄다. 81년에 늙어가면서로 뭔 이런 복이 있는가 뭐 거네. 동생이 거쳐 나라 하다가 말을 그런 거고 말 못살기 때문에. 무한 개미 observed. 이따 긴 땅 좀 문제없는 느낌으로. 유해 들어서 이따가 치다.